그가 목소리를 내신 주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히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오 그 속에 생기가 없으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10장 13절 피페롤 이하의 말씀으로 고난 지나간 자리 눈물강 생기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영적인 고난은 회계입니다 회계는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해요 회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기초신자는 위로를 줄 것이고 기존 신자는 상처를 줄 것입니다 너 준다는 거 이제 안 줘 너 생명 자를 거야 줄일 거야 내 헛된 생각 다 잘라낼 거야 고난 지나간 자리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핑계거리 바빠요 힘들어요 이게 바빠요 우상이에요 힘들어 우상이에요 상처 우상이에요 섭섭한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라고 했죠?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다 자리를 빼앗기다 에이게 그죠? 생각에서 지옥과 친 분들이 있어요 눈물의 강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가정법의 현재와의 결과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예수님도 주의정도 가정법으로 합니다 이거를 한다면 마음을 연다면 그래서 보면 해계와 거룩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행은 은혜이며 은혜는 고통을 처리할 수 있는 넉넉한 성품 보관 창고입니다 성품이 좋다면 그 말을 받아들이죠 성품이 고약하니까 게시록에 나오는 악어 독사 뱀 용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용 다 이런 것들이 가지각색으로 우리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사느냐가 행복을 가름합니다 하나님하고 살면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하고 살면 불손종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하고 살면 기분 나쁜 게 없어요 마귀하고 살려니까 덜 기분 나쁘고 초조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뭐예요? 신의 담보물로 받은 사람은 엘비다조메논 골라낸다 에스틴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가 휘포를 아래로 데려가는 거고 시스템이니까 십자가예요 그리고 뭘로 번역해요? 믿다로 번역해요 동사 믿다 고린도수 9장 4절 너희들 믿으면 헌금해 그래요 너희들 믿으면 헌금해 알아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거 알아 길드 조합에서 우상승배하지 못하고 안 하고 굶주린 거 알아 겁나는 거 알아 재산 모아놓지 못한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 일이 우선이야 너희들 선교로 너희들도 거듭났잖아 이 지상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것인 믿음은 못 받는단다 믿음에 있는 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래로 데려간단다 휘퍼 내격, 역격, 속격 지배 전체사 아래로 밑으로 신분적인 밑으로 그렇죠 제일 아래로 데려가면 어떻게 하죠? 행복이 출발하는 점이에요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휘퍼라는 맨 아래에 붙어서 매달려서 대롱대로 무시당하고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시스템이가 예수님이 달아서 저울에다가 줬어요 또 견뎌박은 것도 그러면 경제용어가 되어져요 티템이 은행용어가 되어져요 상업수로가 되어져요 그거를 뉘어놓아요 그럼 가져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격은 뭐예요? 신이 담보물로 준 것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골라내면 믿음이 된다 그렇죠? 경제용어가 된다 그때 십자가를 감당한다 십자가는 행위적인 십자가와 영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영적인 십자가는 자기 자신이 감당하는 거예요 나한테 너 거타운 소리 하지마 이게 영적인 십자가예요 내가 나를 책망하는 게 영적인 십자가예요 너 그런 말도 못 받으리면서 부자로 살라고 하지마 너는 노비야 너 눈물을 덜 흘렸으니까 영안이 안 열렸어 그 말이 서럽지 그렇게 하라는 게 서럽지 주저주저는 만큼 넌 저주가 붙어 조금 있으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장애인이지라는 말이 주저주저하다 소리가 됐거든요 축복의 장애인이에요 응답의 장애인이에요 주저주저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하고 사느냐가 행복이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은 초궁정이에요 아 하나님이 지금은 가난을 요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 핍박을 받아들이는 거를 요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은 딱딱 기는 거를 요구하시는구나 기도를 이상하게 절에서 목닥치면서 하는 것처럼 감성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3초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게 끊어져요 일단 부모 동기관보다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기도도 하고 내가 예쁜 모습으로 살아야 그 예쁜 모습 때문에 동기관을 구원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차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산다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산다는 것은 장소성과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은 사람이고 장소성은 환경입니다 귀신 편 들어주다가 다 끊어먹어요 내가 저 사람 보고 섭섭하듯이 그 사람도 섭섭해요 사람은 여러분 사랑이 이제 없어지면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도 안 섭섭하셨는데 네 말이 맞도다는 뭐예요? 내가 너를 설득을 안 흘란다 한마디면 백마디였는데 나 시간 없어 나 이제 내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너희들하고 노가닥거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회개는 삶의 긴박성 내가 몇 년 남은 나 다 늦어버리고 여러분 복 못 받는 사람들은 오다가 내려가면 굉장히 늦어버립니다 저는 요즘에 그거를 한번 봅니다 믿음은 현실하고 맞춰주지 않고 두려움과 고난을 같이 줘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잡아요 고난을 잡으면 불평이 나오고 대적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아요 견뎌요 주님과의 관계가 완벽하신 분들은 변절됨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를 방황하고 떠나가고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돈 몇 푼에 자존심 몇 푼에 힘든 거 몇 푼에 너보다도 일 잘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꼭 너를 시키는 것은 네가 큰일하다가 나를 만나 너 헌금하다가 가난했다가 나를 만나 네가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상속을 받아 너 어디 가서 열심히 해봐라 환영받나 너는 아직 안 벗겨졌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 다 핍박자예요 사울로 가는 거니까 파울로 가야 눈을 멀어도 와쉐라이도 눈을 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지를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난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정이 상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 무엇입니까 기도가 안 올라간다고요 기도가 지루하다고요 심령이 너무 딱딱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종처럼 다루려고 그래요 언어적이로만 성기지 삶적인 삶에서는 하나도 안 성겨요 내 대신 저 사람 성겨 애야 내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울어라 네가 얼마만큼 울면 내가 저 사람 표로 시켜준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라고 전혀 안 맞습니다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운 환경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바꿔서 가상적인 세계를 세계에서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가상적인 세계를 창조의 세계라고 그러고 믿음의 세계라고 그러고 응답의 세계라고 그래요 가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묵상이라고 그래요 하가라는 묵상과 메디카토스라는 묵상 치료하는 약인데 나부터 치료를 해줘요 욕심이 턱질도 붙었는데 그거를 떼내세요 눈물로 왜냐하면 거린된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 내 스스로 눈물로 떼내봐 눈물이 바른 죄가 우리가 오래됐습니다 원망은 참 눈물이 샘솟으지 솟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눈물을 못 흘려요 그리고 바쁘더라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광산에서 사고 난 광부 두 명이 있었습니다 60대와 50대입니다 60대는 완전히 기술자고 50대는 보조입니다 저 지하 수백 미터의 지하에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서 죽으려고 할 때에 그쪽에는 14도 나간다고 그러는데 암흑이니까 많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수인 50대를 꼭 끌어안고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는데 저쪽에서 쿵쿵쿵쿵 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귀가 지하인 저 상처 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영혼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암흑색의 개현나 하데스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거리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면서 둘이 만나가지고 불평하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개인 나로 보내는 것은 너는 아무런 쓸데가 없어 영혼 쓰레기 소각장이야 생각도 말도 행동도 관계도 너는 그런 거야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금방입니다 상처가 두려움을 만듭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그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못 받습니다 상처는 거절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 상처입니까? 못하는 거에 대한 죄송함이야죠 오늘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2절부터 16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야곱의 분깃이 분깃되는 창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분깃은 창조 믿음이에요 다시 만들어요 또 체질 바꿔 셧바닥 치는 거 바꿔 또 금방금방 이상한 생각하는 거 바꿔 바꿀 거야 또 냉정한 거 바꿔 냉철과 냉정은 달라요 지도자가 다가가려면 냉정하면 세속적인 말로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믿음은 연출을 잘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성령님한테나 들켜야지 마귀한테 들키면 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두는데 여기서는 콜이에요 그 목소리가 설교 목소리가 처방이 그러면 시큰 소리를 빙빙빙빙 들리면 회개가 안 됐으니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스포지처럼 팍팍 빨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광야에 혼자 세워놓더라도 벌떼 같은 인복이 달려와야 돼요 내가 주인공으로 나갔으니까 아무도 광야로 나가려고 안 해요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입으로는 많이 하는데 환경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게 미드바류예요 정돈되지 못한 입을 달고 다니는 자 이게 미드바류거든요 정돈되지 않았어요 아무 말이나 그냥 발소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구름도 있고 비를 외여 번개가 치게 하시며 베라킴 번개를 땅끝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원형은 바라크 번쩍거리다 그런 말 소리가 됐거든요 번개합니다 문장은 베라킴입니다 명사 남성 복수 원형은 바라크입니다 바다 바라크에서 이랬습니다 신이 빛을 보내어 주다 하나님이 빛을 보내어 주다 사전적인 원은 신이 빛을 보내어 주다예요 그럼 우리는 신이라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빛을 보내어 주다 밝히다 번뜩이다 빛이라는 게 뭐죠? 순간적인 회개 회개를 해야 빛이 와요 회개를 안 하면 고집이 와요 지난번에 말했던 거 똑같이 해요 회개가 안 돼서 죄의 자리 저주의 자리 모습을 똑같이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친절해서 그렇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안 받아 데려가면 영권이 손실이 되어져요 영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위 그렇죠? 다 안 된다는 거를 분리해서 허용해 줘서 왔는데 그 사람은 안 믿어요 믿음은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주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이거 줄게 그럼 관계 회복하자 소리예요 이거는 한정된 거예요 관계는 라레티오로 변칙형 타동사이기 때문에 다 물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생이 왜 박복하냐면 자기 운명을 못 개척하니까 지도자를 보내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내줬어요?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내 입술을 숯불로 치져주고 나를 보내요 주옵소서 부인 두 명이나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이사야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서 다가가는 건 아니거든 좋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사명이니까 네가 안 하면 저 사람은 죽어 저 사람은 저러다가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지옥 가 죽음의 천사가 너도 십일주에 떼먹어서 이런다는데 죽음의 천사를 하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큰 성으로 살아가니까 사람은 큰 성으로 그래서 번개 빛나는 검 여기서 20장 25절 빛나는 검이니까 뭐죠? 내 말에서 검이 막 나가요 날카로운 말씀이 나가가지고 사단을 난도지라고 그 영혼 속에 있는 걸 화끈하게 만들고 사람은 두려우면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지도자를 보시면 절대로 안 따라요 지도자의 날카로운 검 말씀 하나님 저분은 어떻게 치려야 돼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가야 돼요? 입이 싼데 진짜 하늘나라 건 못 주겠어요 너무 싸서 진짜 저분은 보아와 진주를 못 주겠어요 마태미 7장 6절에 키우니라 맘에 안 되는 물어 듣고 현장에서 물어 듣지 않으면 마음 속에서 물어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교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받아들일 만큼 하는 거예요 근방에 갔다가 근방에 갔다가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때가 벌써 크로노스로 다 놓쳤어요 그래서 번쩍번쩍하다 여기서 20장 25절 번개하다 예레미야 10장 13절 명사로 번개 초래기 19장 16절 그러니까 보기나 응답이나 기적이나 천국 가는 거는 순식간에 회개예요 번개는 회개는 자동사로 해야 되는데 죄가 쌓여지면 자동사를 못해요 자동사를 해야지 왜 얼굴이 시커머져서 이러면 기분 나쁘지 근데 속으로 감춘 것을 들켜가지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얼굴에 싸나운 양과 이것이 안 되면요 기미가 쫙 껴요 기미가 그럼 화장품을 진짜 많이 바른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 말에서 나와 말에서 겸손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안 겸손해 지도자를 판단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 이 목사 성교 또 성교의 복이 넘쳐들어가 예수의 45장에 너희 집으로 문지방 교회 문지방 목사 네 입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너희 문지방으로 들어가 그걸 알아야지 바벨론에 있을 때 왜 에스겔한테 성전 건축하는 걸 보여줬을까요 사랑하는 종에게 보여줘요 예레미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예레미에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에스겔전 48장에 다시 열두 집화를 다시 나누어서 배열하잖아요 중간결산의 교회에서 이 사람 복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 가족 구원을 어떻게 할까요 주의종이 바라고 원하면 안 해주시질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막 나가지가 않아요 막 나가면 그 영혼들을 붙잡고 했던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줘요 그럼 옆에서 전도할 때 다 나가요 그럼 천사는 그 목사가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그 목사에게 충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어줬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지 그거 모르니까 막 왁자짓 걸어놓은 거예요 아주 시장 바닥에 교회가 난전이야 난전 저쪽서 500원 이쪽서 700원 저쪽서 600원 어디로 가느냐는 거지 그래서 번개는 순식간에 회개인데 아멘 하자마자 아멘은 회개와 더불어서 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냥 소리로만 나가는 거야 소리로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아멘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아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소롭고 가볍게 해요 숨통 끊어지려고 다 숨쉬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쵸 끝도 없는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탁 걸렸어요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가 막힙니까 진짜로 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도 못하겠어요 말도 못해 정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제 13절이 마감되면 됩니까 그쵸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누구예요 7장 1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요 7장 1절부터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짧다 길다 여러분 애타는 사람은 길어요 애타는 사람은 야 편집하기 어려우니까 조금하고 땡 하자 이게 아니에요 야야 저 사람 깔딱거려서 회개가 될지 말지 다 조금 더 해라 그쵸 여러분한테 해야지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내 거 끌어와야지 바쁘나 진짜로 바빠요 자 오늘 보니까 다 우리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에 다 가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일단 하나님이 재판을 하셨어요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진짜를 붙잡지 않고 가짜를 붙잡고 허수아비를 붙잡고 아스다로시라는 허수아비 바알이란 허수아비 상공이라는 허수아비 돈 모은다는 허수아비 해사라는 허수아비를 붙잡고 예수님하고 교환했어요 뭐가 중앙디 어디서 나왔어요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어리석고 님바르 옛날에는 우준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동사 니팔 완료 남정삼인칭 난소 니팔이니까 뭐예요 바알의 악한 영과 아스다로의 악한 영 욕심의 영이 들어와서 신을 많이 성기면 좋은 줄 알아요 예수살림의 성전에는 하나님을 일단 성기고 들어가선 동물의 신 신성풍댕의 신 80여개의 동물의 신 또 태양의 신 나와선 아스다로신 이게 뭐예요 갖가지 욕심들 연단이 안 끝났으면 회계의 욕심 하나까지만 가져야 돼요 회계가 되면 순종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회계와 순종이 더불어졌을 때 아멘이 되고 아멘이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거룩해져요 금방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뭐죠 죄가 나를 무서워해요 죄가 그런데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부러워해요 세상 사람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된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아 저거 썩을 재산 참호사 13장 22절 악인은 선의를 위해서 불어놓느니라 저축해놓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선인이 되면 그거 가져와요 그게 뭘 가져오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져요 그때 참다운 순종 몸뚱아리 순종이 아니고 영과 육과 혼 신령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도 기쁘고 목사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3단계의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에요 나만 기쁘면 고집이고 속임이야 아 잘 속아간다 뭐 알아맞춘다다니 엄청 속네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그걸 놔준다고 그러잖아요 바빴어요? 예 알았어요 그럼 속으로죠 아 영혼을 많이 팔아먹고 왔구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자가 잘된다고 그러니 저 사람 안되겠구나 고난의 눈물 질질 짜고 왔을 때 그때 말해줘야지 저 방은 찬스 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쌩쌩하면 그것이 안 먹혀들어가요 숨을 까딱까딱 쉴 때 이 코를 이렇게 하면 숨을 쉰 때 금방 하죠 오늘 어리석고 그렇죠? 니파르 니파령이니까 어떻게 되죠? 악한 마귀와 화사 살짝 생각을 놓고 왔어요 저거 나 까는 거야 저거 나 자존심 상하게 하네 내가 꼭 끝날 때 말아야지 아파트 한 채 날라간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다 지고 살아요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복음을 준 걸 때 말을 많이 해야지 이유를 댈 때 많이 하고 싸울 때 많이 하면 나 지는 거예요 아 이분은 수준이 거니까 그냥 내가 저주야 갖다 내 말이 옳도다 근데 등신이 제 말이 옳은 줄 알아? 진짜로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답답해가고 가슴이 터지니까 말 안 넣은 게 훨씬 편해 이런 말은 세속적인 말은 통해 밥 먹었어? 어디 가서 먹었어? 괜찮아?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주님이 선물 갖고 다 그냥 가실 때 나한테 맡기고 내가 받아놨는데 다 가지라고 하대 그럼 눈 뒤집어지지 저는 거절은 안 줘요 순정우는 사람에게 주지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 사람도 타락한대요 대가를 집을 받고 받는 것이 응답인데 이 대가는 회계부터 해야 돼요 남에게 상처 준 거 불순정한 거 지도자는 사람한테 상처 줄 수 있지만 평신도들은 하나님한테 상처 줘요 분명히 하나님한테 내려와서 말을 해주는 건데 내가 말을 해주는 거 아니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죠 하나님이 섭섭한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정해놓은 자리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옷을 입는 거예요 아 저는 성기는 복장이 좋아요 하나님 태우받는 것보다도 은혜 받으면 초월 되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되짚고 바이오리듬을 맞춰주시니까 자 어리석다는 것은 니팔령이니까요 단순 신적 수동형이니까 마귀, 사탄, 귀신, 옛뱀 이런 것들이 와서 발 이런 것들이 와서 이 당시는 우상의 80개 짐승의 동물들이 왔겠죠 그죠? 완료니까 이제 끝났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해결을 못하고 완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산다 어디까지 순종한다 이거 결정해놓으면 아무리 설명하고 별거를 다 준다고도 설득이 되어안대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손 놓까요? 이제 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산성이 사람이 바드락을 까는 할머니도 3년까지 안 보고 까 눈 감고 왜 바드락이냐니까 닦을 때 바드락바드락해서 바드락이려 몰랐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 제가 수십 년 데도 눈 감고 성경을 못 잡고 마바박바박밥밥 이렇게 쳐져야 돼 분자시죠? 머리는 지옥의 5천 톤이라는 무게를 다르니까 무거워 뒷머리가 아주 지옥을 책임을 지려고 그래 네 발령이 중요한데 네 발령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지도자에게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나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다 세상 것을 벽을 향하고 세상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을 텐데 뭐 빚진 거? 그냥 모든 것이 끝나요 죽으면 공소권 없으면 그래요 별제를 졌어도 왜? 지옥으로 갔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죠 공소권이 뭐예요? 마귀가 정지하는 거 또 배움이 탁월해 가문이 탁월해 너 예뻐 날씬해 이런 걸 물어보거든 야 이래봐도 뚱뚱해도 하나님 나 좋아하신다 야 근거를 내봐라 나 순종 잘해야 너 형식적으로 하잖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 진실로 이기는 거지 귀신은 여러분 귀신은 아멘으로 이기는 것이지 말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이래지요? 그렇죠?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꿀송이처럼 다른 것이 이런 거예요 아멘이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다 아멘에서 안전하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멘하고 나서 속도히 또 걱정하고 또 상담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나보고 어떡하라고 별을 따다주라고 벌써 줬잖아 별을 그래서 이보다 즐길 사람이 있을까 어디 간들 이보다 더 즐긴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착하는 것이 얘기예요 야 너 벌어놓은 것도 없고 너 모잘랐다고 굳이 부리는 거야 오늘 저녁에도 데려가면 남은 식구들은 니팔령이니까 사자 유혹을 많이 받아요 환경의 유혹을 받아요 나는 뭐 했나 죄졌지 신앙의 기술이 은혜거든요 순간적인 포착 1초 안에 해결 이게 은혜예요 전쟁은 여왁계 속하였나니 전쟁을 자르려면 들판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골리아스를 이겨요 세속적인 복장 칼, 청, 창, 검 이런 건 안 어울리니까 나 그냥 갈래요 물멧돌 갖고 물멧돌이 에벤이라 소리예요 여지까지 찾아온 믿음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이기지 벌써 골리아스한테 치죠 골리아스라는 말은 허상, 망상, 방랑자라는 뜻인데 내가 마음을 딱 먹으면 방랑자라 가요 도망자, 방랑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은 다 골리아스예요 교회를 막 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오겠어요 원형은 바르 원형 미완료 분차 감수성이 둔하며 예민하지 못하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정도 얻어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정도는 내가 더 가난해도 지하실로 내려가도 감당할 수가 있어 가족들 다 내려가도 다 혼자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정도 고집 세니까 주혜종 말하는 거에 순종 오지 않죠 20년 동안 주혜종을 바라보고 학대하고 순종 오지 않고 모멸하고 인간사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밤새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약분합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돈 부는 거는 발이에요 여러분들 못 먹고 살게 만들지 않아요 방법이 고정가념으로 그렇게 꽂혀서 그렇지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가는 곳마다 다 상속을 다 안 하고 줄을 섰을 텐데 시켜 먹느라고 환장해 버려요 내가 회개를 안 하니까 개걸스럽게 먹다 소리 나면서 먹는 사람들은 부자 될 수가 없어요 냠냠이 식구들 안녕하세요 대박아 점잖은 자리 볼까요 사투리 고쳐라고 쉿벌레 쉿벌레 여기서 죽잖아요 쉿벌레는 신의 물이 흐르다 쉿벌레는 등짐을 지고 가는 자 그러게 지도자가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런 걸 고치라고 하면 깜짝 놀라고 고쳐야 되는데 마귀의 습관에 길들여진 것은 웅달샘이라 거기서 못 나와요 저 태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잔인해지다 잔인하다 니팔령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은 감수성이 예민하지 못하니까 뉘앙스가 응답이거든요 너 참 잘했다 이거 안 잘한 거거든 근데 야 사전 찾아보니까 잘했냐 땡큐 빈어 마치 베리베리 니팔령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잔인해 뭐에 조정을 받는 거야 옛날 그 얘기했다고 화를 꽉 내 잔인한 성격에는 복을 안 줘요 뭐라고 하면 눈이 커져서 두려워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에 많은 주님인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안고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베데스사 연못에서 와서 봐라 봐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까 가족들도 너를 다 여기다 버렸잖아 이렇게 안 했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고치기를 원하느냐 순종 오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는 천국을 즉방으로 선물 받는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죄사음을 받았느니라 너 38년 동안 재은지 지금 비디오 보여줄까?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박건소 목사만 갖다 줘서 그랬을 거야 비디오 보여줄까? 여기 봐도 침티면서 얘기했지 그랬을 거야 무서워요 무서워 벌써 천사들이 다 전송을 해갖고 인간은 두려워야 거룩해져요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각본이에요 그래야 마귀가 이렇게 침투를 못해요 저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똑바로 갈 거야 나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때로는 기우뚱거리다 용서해주고 다리심을 주세요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죠? 니팔령이니까 살짝 감정 보면 잔인해지고 잔인하고 속에서 막 저주하고 막 이러는 거죠 아멘 빨리 하세요 여러분 신실하지 않아요 눈 맞을 질 때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성질나면 그죠? 성질나면 마귀를 자꾸 불러요 에? 그럼 백부장이 사병으로 15년 동안 훈련을 받고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는 28개 군단이 있는데 한 개 군단이 6천명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8장이 나오는 그 군대 마귀 레기온이라는 마귀가 6천명인데 잘못 영접음은 마귀 6천명 1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평사병에 15배의 월급을 받아요 그런 룬키루스도 백부장을 버렸어요 피 한 방울 때문에 예수님을 찔러다가 교회를 비방하다가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왜 그 강무도한 그 사람은 깨달음을 주고 나는 소십 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도 깨달음을 안 주실까 아직 거듭난 영을 선물 못 받은 거예요 사건을 똑같이 치르고 똑같이 봐도 못 깨달아요 도망가려고만 해요 편안한 방법으로만 찾아가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연단으로 그거를 주셨는데 편안한 방법만 찾아야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인가 이 사람아 찬송 있잖아요 조금 더 고난 주면 더 업해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신적인 사상이 믿음의 단계예요 벌써 대화에서 보면 와요 이분은 한참 고난이 남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엮어주시는가 야만적이다 우둔하다 야만적인 게 뭐죠 짐승의 기질이 있어요 싫으면 쉽고 처음만 좋고 미래를 생각해서 좋다라고 생각해야지 벌써 얼굴이 벌써 참다가 보니까 얼굴로 올라가네 이게 아 나 아주 여러분들이 너무 야 너 뭔 배짱이냐 속으로 그래야지 그 다음에 피엘 부정사 미완료는 박목하다 이제는 어리석은 사람은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박목이 뭐죠 피엘의 능동강화평이야 이제 절대로 상담 안 해 줄 거야 부정사니까 진짜로 안 해 줄 거야 미완료니까 그냥 이제 큰 사건이 와도 그냥 좋게만 말해 줄 거야 박목이 뭐죠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네가 독불을 못 갔으니까 죽을 거다 사는 방법 가리켜 해독이라는 다바로 왕하 4장 41절 해독의 방법이 있는데 너는 가르쳐줘도 않을 거니까 안 가르쳐줄 거야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서 해계가 되어져요 그렇죠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떠오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가정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직설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설법은 예수님의 책임 가정법은 내가 책임이에요 시킬 때 안 했으니까 보무에 불을 붙이다 전멸시키다 피엘형이에요 그냥 마귀가 불을 붙였는데 그게 좋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라톨레이야 고용된 아인 영적인 예배는 고용된 아인 라톨레이야 교회에서 고용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거예요 집사님 교회 교회는 다 직원이에요 천국 직원 그러면 여러분 주의종이 쓰기 수월하신 분은 정직원 된 거야 정직원이 안 된 분들은 나간다 들어간다 교회를 끊는다 옮긴다 이래요 정직원이 아니라니까 교회 안 해도 정직원이 아니니까 마귀가 무시하는 거지 들어갔다 나갔다 들랑날랑 닦아먹고 밤 한 대 있는 거 어디로 갔냐 어렸을 때 이거 했다니까 세형지가 들랑날랑 그러며 세형지가 마귀가 그래서 불을 붙이다 타오르다 시필령 박모가게 하다 불을 붙이다 태우다 능동사역형 이제 한번 살아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지가 좋은 대로 사는 게 어리석은 거지 기도라니까 안 해 순종을 하니까 안 해 시간 지키라니까 안 해 그냥 우두는 거예요 방목이 뭐예요? 마귀 밥이 된 거예요 이제 통소를 못해 통소를 관계성으로 보상으로 통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통소리 안 되는 거예요 라레티오는 알아요 변칙적 타동사라는 거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타동사가 결정하는 거지 준다고는 많이 하지 근데 받아야 되지 여러분 준다고 하는 거는 안목적인 언약이지만 실질적인 언약이 돼야 되죠 그죠? 별거 다 나와 오늘 자 그래서 히필령은 능동사역형이라고 했죠 박목하다 불을 붙이다 제거하다 근절시키다 그래서 뭘로 번역돼요? 무지하다 예레미야 10장 8절 풀묻불 말라기 4장 11절 번제 이사야 40장 16절 화목 이사야 44장 15절 이 무지한 건 뭐예요? 풀묻불에 들어가니까 뜨거운 연단 고난받아갖고 간신히 구원하는 거예요 다니엘 새 친구처럼 믿음이 있으면 풀묻불에 나오지만 못 나와 누가 수동태로 들어가야 돼 시사님 왜 그랬어? 10년 전 이거 헌 얘기인데 그냥 놔두면 10년 그냥 지나가 여러분 재산 다 날려도 건강 다 날려도 믿음 선물 받으면 돼요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믿음이 뭐라는 걸 못 잡아요 신이 담보물로 줬는데 피스티스 예수님이 담보물로 줬는데 현실적인 것만 내누라 소리예요 번제는 뭐예요? 그냥 태워지는 거예요 또 고난받은 거 없어 너 헌금 헌금 헌거 없어 너 헌금 헌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저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헌신한 대로 그 헌신한 그 헌신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줘요 쉬우니까 어디에 가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 거 한다는 의미와 하나님 거 한다는 의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나요 내 거는 밤을 새워서 돼요 하나님 거는 등한시예요 어떻게 이게 구원이 있는 거겠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유언처럼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은 악한 운명을 내쫓지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질을 했으면 성질을 쫓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소테리아 그리고 언약한 것을 다시 보상해 줘요 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방향감각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주야장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 조금 일 더 하면 막 힘들고 마귀가 그러는 거지 힘들고 머리 아프고 막 되게 피곤한 것 같고 근데 회사에서 하면 커피도 빼먹고 아주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어 네?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니까 거다가 꺼이꺼이거리고 그래 너 이제 사주 발자 고쳐줄게 진짜 내 눈물이 진짜구나 오늘 보니까 진짜 너 순종을 하고 그러는 거구나 너희 목사 죽는 것처럼 유언하는 것처럼 피 터지는 소리를 잊어서 깨달았구나 무식하도도 한 말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도 진짜 무식해 그냥 내놓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무식하다는데 목사도 무식하다고 해야지 아 목사는 했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우리 사모한테 연애 편지 쓸 때 최후 그만큼 써도 많이 썼다고 하는데 1189장을 쓰시고 33,000절을 쓰셨어요 고집세고 부지레이고 그렇게 해도 안 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해도 안 하고 그래도 계속 편지를 써요 예수님 개시록이라고 쓰고 유다사라고 쓰고 지목대전사라고 쓰고 골차 벗고서 제목도 무식하도다 미터 아트 그렇죠 미터 아트 지격은 뭐예요? 교활하고 간섭받기 싫어하다 무식한 거예요 교활한 게 뭐예요? 벌써 안 혼날 안 혼날 생각만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지도자가 물어보는 의중을 밖에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엄마내사가 나니까 금방 하나님이 감각적으로 응답을 주거든 저거 아니야 진도 나가지 마 장소 절대 불분리 천지사 민 장소 절대 불리 천지사 민 그런데 무식한 게 뭐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가지 말아야 되고 거기 가서 밤새디가 죽더라도 지키려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해 반대로 해 죽을 때는 와서 살고 손해볼 때는 이웃불하고 나오고 이웃불 때는 주야장창 있고 믿음은 앞에는 손해보고 뒤에 남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의 편안함을 받아요 믿음은 그렇게 하고 나서 과부의 두렵돈이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다 뺏어갔는데 이제 2천원 남은 거예요 2천원 일 냅돈이 천원이니까 그거 다 드렸어 자식은 주렁주렁 있어 남편은 죽었어 서기관한테 우임장을 써주는 바람에 다 착복해가지고 자전 하나도 못 차지했어 이게 뭐예요? 가난 마귀한테 우리한테 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질을 내는 게 가난 마귀여 어떤 사람은 불손정하는 게 가난 마귀여 어떤 사람은 시험되는 게 가난 마귀여 어떤 사람은 상처받는 게 가난 마귀여 아멘 할 때까지 아멘을 해야 하나님이 결산을 해 주지 금방 배웠잖아요 아멘은 뭐예요? 뒷받침해 주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안전하다는 걸 알다 너 돌대가리 했냐 여태까지 아멘은 계속 낱말 했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기는 뉘앙스 웃음의 뉘앙스 그 강인하고 날카로운 처방의 뉘앙스 그 처방만 생각하면 상처하지 이거 내 말 비슷한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죠 내 말이지 이놈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골수를 쭈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라틴어 온전에 선음은 뭐고 배음은 뭐예요 영혼 창고에 없어서 적용을 못하는 건데 그래서 명사 여성 단수 무식한 게 여성형이에요 여성형이 무식하면 약도 없어요 여성형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여성형은 사역자를 안 시킨다고 형용 대명사 지시사 더 있어 형용 대명사 지시사 형용 대명사는 제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남자로서 지시하는 거 제안하는 거야 그런데 원어를 아시는 분들도 몰라요 누군가는 들으면 회개하니까 회개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알지 다 아트 원형은 그건 어디서 이래야 되느냐 야다 야다 그러니까 아는 거를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장소불분리전자민이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기서 영혼의 곳간이 착각 채워져는데 내가 어디 또 가 있는 거예요 몸뚱 안에 여기 있는데 신앙은 영혼의 통치 받는 거예요 영혼의 통치 그런데 사람들 체면의 통치를 받아요 너 그딴 말 나한테 했지 그 사람 많이들 했지 하나님의 불득정 다수인에게 오는 거잖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 후손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말씀이라면 내가 유익하지 내 말씀 아니라면 난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지 그죠? 고전 11월부터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알다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활하다 간섭받기 싫어하다 그래서 원형 미완료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 여러분 미완료형이니까 회계를 못해요 이 무식한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언어학적인 것은 미완료 부정사 절대형이니까 그렇게 정해놓으면 냅둬요 내 인생이에요 이래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대돌이표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대돌이표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돌보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방법이에요 연계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 지도자가 들어갈 틈이 없어 복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알다 지각 이해하다 능동대 분사 복수 마음을 쓰다 니팔령은 경험으로 배우다 니팔령은 뭐예요? 단순 진척 수동형 처벌되다 훈육되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일수록 처벌받고 훈육을 받아야 되는데 미완료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이니까 절대로 말은 예언어인데 변화력이 없어요 안만요 맞아요 그래요 이러지 고개도 끄떡거리고 막 써놓고 파란 거로 똥글뱅이도 막 해놓고 노란 것도 또 하고 막 색색으로 와가지고 넉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는데 다음에 가면 사둔단 말에 그래서 피해령은 알게하다 포기하다 부활분사형은 피해령 능동강화병 부활분사는 미완료는 알려진 그죠? 그래서 무식하다 그죠? 보여주다 호팔령은 알려지다 그래서 간섭하다 장세기 39장 6절 허락하다 초대국기 3장 19절 분별하다 에스겔 44장 3절 근데 무식한 사람한테 분별하라고 하니까 분별이 돼야지 안되죠 다 끊어받고 권한한테도 끊어받고 이 사업에서 망한 게 아니에요 너는 그냥 망해 회귀하지 않으면 그냥 망해 이 회사에서 내가 대우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회사 가도 너는 또 그렇게 돼 여러분들 왜? 회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굴리는 상태라서 축복과 응답이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으로 타격을 신의 눈금으로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신의 눈금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너 왜 짜려봐 그러는 거예요 난 안 짜려봤거든요 난 본래 눈을 이렇게 떠요 그런데 초청에 눈 짜려봤다는 거예요 부사로 등이 그래서 뭐죠? 다 아트로 옵니다 이제 지식, 암, 이성, 지혜 같이 번역된 거예요 지식하고 무식한 거고 같이 번역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왜 무식하다고 그러죠? 자기 나름대로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성공이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이 정도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그거를 믿어요 하나님이 가만 가고 오라만 오고 저는 주관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내 주관대로 살아오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나의 스스로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처지가 참 하나님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합니다 처조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손에 붙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질지 못하고 진리를 내가 진리로 만들어 놓고 고구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난처 내가 힘든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무살 먹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돌맞아 죽었습니다 감옥가치기를 수도 없이 갖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됐습니다 가짜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20장에 가면 음모를 합니다 편안한 교회에서 유혹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 교회가 아닙니다 너는 이 교회에서 죽어라 죽고자 하면 다 살려준다 편안하게 하려고다 보니까 화려한 교회가 중심을 마귀가 화려한 교회로 중심을 옮겨갑니다 뒷담화 치고 저 뒤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로 옮겨가려고 중심을 한 발짝 넣고 한 발짝 떼고 합니다 나의 작전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습니다 회개해야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두 가지만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인정을 받는데 그 회개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적극적인 회개는 액션입니다 때마다 잘못되시오 잘못되시오 잘못되고 뭐 잘못했냐 모르고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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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기도하다가 나한테 진짜 스타홀로서 십자가가 있나 십자가가 없으면 경제 용어를 안 줄 텐데 오늘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시스템이 달아보셨을 텐데 아멘은 방식 마음 디앙스 몸가짐 마음가짐 내일의 이 시간의 액션 어떻게 향기로 올라갔을까 나를 지키는 천사야 나 좀 봐줘 내 행동을 내가 미워하니까 나 좀 봐줘 예수님한테 잘 좀 좋게 좀 얘기해줘 이렇게 탄원하면 저는 기도하다가 저도 여러분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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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